안녕하세요 괌 대리만족의 스카이예요 어 오늘 두번째 연습하러 그 퍼시픽 림 파이어라고 슈링 대회 연습하러 가고 있어요 두번째로 요번에 또 장비를 약간 개조를 해서 다시 영점도 잡고 뭐 이것저것 해야되서 오늘도 가서 꽤 오랜시간 버티다 올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쪽으로 가시죠 이거 자 이제 여기 와서 대충 세팅했고 어 사람들도 연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타깃 설치하고 아 이제 싸야되는데 아 아침에 옆에다 챙겨놓은 툴을 타깃을 안갖고 왔어요 이 이염 머프도 안갖고 왔고 그래서 요거 조그만거 껴놨는데 아 영점 잡아야 되는데 큰일이네 그냥 감으로 잡을 수 밖에 없어요 다음주에 제대로 잡아야죠 오늘은 감으로 잡아놓고 자 요거 스코퍼 영점 잡아 놔야죠 대충 오늘은 감으로만 안 맞을텐데 예 예 예 예 예 예 암만네 0.2 아예 예 너무 높다 내리겠어요 아멘 아, 모자가. 모자가 걸려요. 자, 친구와서. 친구도 연습하러. 친구는 2,2,3. 총알이 어떤 거냐? 자, 이런 총알. 오, 이건 할로포인트네. 이런 총알인데, 친구 오늘 연습한대요. 하니라이 hungry. 나는 모르는 것 같다. 하니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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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총 2-2-3 2-2-3 해 써볼게요 오 나이스컵 I LIKE THIS SC 800 I got it 안 großes 용어해? 용어해? 열일 세븐인가? 응 다른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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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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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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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리리 비 라이트 랩트 스코프 0점을 거의 잡았어요 0점 잡는게 너무 오래 걸렸다 총알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한.. 뭐야 총알을.. 500개니까 50개 450개 쯤에서 잡았네 잘 안갖고 와서 이거는 그냥 잡았어요 0이 여깄는데 이만큼 돌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다 잡은 다음에 조절해서 0점에 맞춰놔야 돼요 자 0점으로 벌칙 잡았어요 안 되겠어 이걸로 이걸로 자. 이걸로 아... 쁘 앗 뱅 쁘 쁘 쁘 쁘 쁘 쁘 쁘 쁘 다운 다운 갑니다 자 나이스 주머니 주머니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되게 피곤해요 허리 아프고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이게 코스 중에 있는 거예요 매트도 산 거예요 그래서 아 힘들어요 진짜 이거 와 되게 힘들다 주머니 주머니 총도 빼고 아이 총도 빼고 지갑도 빼고 주머니에 등게 많으니까 키도 빼고 주인공 나이 먹어서 굿 굿 굿 굿 굿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한 608 쏘고 가네요. 10월 9일 디레이저 그때가 그 전까지 좀 연습 좀 많이 해놔야 되는데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